2023년 4월 5일 입니다 오늘 식목일이네요 수요일이고요 2기 실전경매 제 65강 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가등끼거든요 가등끼 실전 가등끼 해 가지고요 가등끼도 제가 이번 가등끼 파트에서는요 아 또 좀 뭐 이상한 건 아니고요 한 아이들 물고 늘어질 게 있어요 참 제가 자꾸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요 똑같은 사안인데 이 부분에서 요렇게 하고 저 부분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골탕은 누가 먹느냐 우리 경매인들만 골탕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답원이 있어요 분명히 답원이 있는데 왜 요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요 아 이런겁니다 이게 이런 물건이요 오늘도 제가 방송하기 전에 선순이 가등끼 있는 물건에 가지고 그 아파트인데 그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런 물건들이 막 4건 5건 계속 걸리더라구 그래서 오늘 아마 그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인데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소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대학력 있는 자인이잖아요 어쨌든 최선순위로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뒤에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B라는 사람이 가등끼를 설정해버렸어요 집주인하고 뭐 이렇게 통목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등끼를 해버렸더라고 이 상태에서 A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이제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 집을 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이걸 중개 매물로 내놓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놈 때문에 방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잖아요 가등끼가 있는데 어떤 누가 누가 이런 거 하면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이거 소개해주면 안 됩니다 소개 안 해줄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A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정말로 열받아버려요 집주인한테 가면 따지겠죠 이거 말수해라 말수 안 시키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하도 하도 안 되면 A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응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강제 경매 강제 경매 신청을 딱 해요 강제 경매 신청을 한다더라 이랬을 적에 가등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요게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는 요렇게 하고 저 부분에서는 요렇게 한다 요렇게 저렇게 하면 뭐냐면요 직권말소를 시켜주는 법은 있고 어떤 경우는 모두 협의에 의해서 너희들끼리 알아가지고 가등끼리 말수로 하든지 말수든지 알아서 해라 협의 말수하니까 종류가 보니까 또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수된 경우가 있고 또는 확정 판결이 있잖아요 소송에 의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짓는 거야 강제 경매 되니까 이걸 만약에 시의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낙찰을 받았어요 시의가 여러분들입니다 낙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B 가등끼 앞에 있으면 좀 끄찍찍아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법원에서 직권말소 시켜주면 대단히 감사한데 직권말소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협의에 의한 누구들 알아서 말수하라 해야 돼 그런데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수된 그런 경우도 있고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수된 그런 경우도 있다 또 제가 생각인데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차인이 전입 및 확정일자를 최선순위로 받아 놨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제일 빨리 했으니까 대학력에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대학력이 있잖아요 대학력이 있어요 낙찰자한테 대학할 수 있다 이거 이게 대학력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경매사건이 있어가지고 말수기준권리보다 먼저 앞서 전입신고한 사람만이 낙찰자한테 대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학력이 없다는 건 뭐다 이게 낙찰자한테 대학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그냥 무난하게 살았어요 살다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간다 그때도 임차인이 대학력이라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대학력은 뭐냐면요 그때 주택이 경매가 진행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학력은 뭐냐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권리 이게 대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매 과정이니까 그러면 말수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했어? 대학력이 있어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말수기준권리를 강제 경매 기입 등으로 보자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그럼 이게 빠르니까 대학력은 있다 두 번째 확정일자는 뭐냐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죠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뭡니까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입니다 일반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자기 보전금액을 회수해 갈 수 아이고 말 길다 그래? 이런 거 외우러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보전금 회수를 해 갈 수 있는 어떤 권리 이게 후순위 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변제권은 뭐냐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자기 채권을 보전금액으로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변제받아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가등기에는 A확정일자보다도 후순위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가등기가 말이죠 가등기가 만약에 진정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가등기에 대해서 말이죠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니까 저는 그런 걸구를 보면 환장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B가등기는 매각으로 말수가 안 된대요 때로는 가등기가 본등기 취이게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대요 그럼 이건 뭐다? 그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그렇게 표시한 법원의 담당 경매 계장들은 이 가등기를 어떠한 의미로 해석했습니까? 효력이 있는 걸로 해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본등기 하면 낙찰자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거지 그런데 저는 이게 가등기 허당이에요 이거 허당 왜냐? 그러니까 확정일자 뒤에 있는 가등기 후순위 가등기 얘로 인해 얘가 만약에 진정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로 인해서 선순위 권리자인 이 사람의 자기 보증금액을 회수하는데 대단히 대단했던 큰 장애물이 되잖아요 또 나아가서 A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적에 등기부등본 보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가등기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A가 점쟁입니까?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예측 불호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나중에 설정된 가등기로 내가 A가 불쩍해 손에 피해를 이룬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매각물금 맹서서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등기가 본등기 쳐버리면 낙찰자 소유구 상실한다 이런 짓거리로 적어놨단 말이죠 저는 이게 제 말씀을 집행법원에 계신 분들 이 영상본을 좀 봤으면 좋겠어 봐가지고요 안정인 지름 씻기 제가 틀린 말한다면요 적방 공격하시라니까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아 어쨌든 봐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서 보니까 집권말소 협의말소 보니까 아마도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A가 본안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가지고 임차 주택을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건 낙찰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B가등기를 법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직권말소를 시켜주는 법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다 협의에 의한 말소를 시켜주는 법원이 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협의에 의해서 말소시켜준다 즉 뭐다 우리가 대금납부하고 나서 소위권에 대한 촉탁통기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소할 목록상에다 설사 이걸 집어넣는다 손치더라도 법원에서는 말소를 안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럼 너희들끼리 알아가 말소하라는 이런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협의에 의한 말소를 하라고 하는 법원은 어떤 근거로서 이런 이번에 협의에 의한 말소로 주장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가 어떤 거예요 A 강제 경매잖아 이거 이거 B가등킹의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 빠르잖아 빠르니까 이게 인수가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인수가 되는데 이런 우리가요 경매물건에 있어서 어떤 등기부동반성의 어떤 권리가 인수되지 않습니까 인수된다 해가지고요 이게 100% 낙찰자가 낭패를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인수된다 할지라도 이건 제가 다른 영상문에서도 얼필 말씀드리겠는데 인수되는 권리인데요 진짜가 진짜 정말로 진짜로 인수 진짜로 인수하는 게 있고 허당이에요 허당 그냥 허당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제 경매보다 이게 하나의 말소기준권리니까 법원에서는 사실 이게 원칙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앞에 있는 권리들은요 노타치 타치 않아요 협의 말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차라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집행법원에서 이번 협의에 의한 말소 절차를 밟아가지고 비가든께는 말소시킨다더라 그러면 저도 이런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법원 보면 직권 말소시켜준 법원이 있단 말이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가능하면 협의 말소보다는 직권 말소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입찰 들어가신다 하게 되면 낙찰 받은과 동시에 대금 납부하시면서 소위권 이전 촉탁등께 신청하시잖아요 하실 적에 말소할 목록상에 삐가든께를 슬프지 집어넣어버려요 삐가든께를 슬프지 집어넣어버리자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법원에서 말소시켜주면 좋고 그래서 잠깐 담당 경매위원회장 우리는 너무 막 일다 이런 식으로 법원 경매 젓갈하면 안 됩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 더 모르는 척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냥 넣어버려 는 상태에서 집행관이 경매위원회장에서 여보시오 삐가든께가 이게 말이지 표비의 말소지 우리가 이건 직권 말소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미안합니다 항상 다섯 마디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시죠 이거죠 내가 모든 걸 교통정리할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보면 제가 모든 교통정리 옛날에 안 했어요 봐가지고 경매 투자할 때 그냥 봐가지고 제가 필요한 것만 하고 또 제가 유리한 것만 설사 정답은 이거 있지라도 반대편을 해가 접근해 뿌리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이 있어가지고요 집권 말소 협의 말소인데 이 협의 말소도 보니까 어떤 경우만 보니까 확정 판결에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럼 뭡니까 이분은 삐가든기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가든기 말소 소송 제기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말이지 판결문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 가지고 또 씩씩거리면서 삐가든기를 말소를 시키면 원래 판결문이 있게 되면요 원래 등기는 등기 공동신청주의거든요 등기굴리자 등기업무자 두 사람이 같이 손 꼭 잡고 등기소 가야 되는데 손 꼭 잡고 가기 뭐하니까 법무사한테 위임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확정 판결 등에 의해가지고 나름대로 판결이 났다 그러면 단독 신청합니다 C가 B를 상대로 해서 가든기 말소 소송 제기하니까 법원에서 가든기도 말소 해라 이런 판결문이 나면 C 입장에서는 B 꼴도 보기 싫잖아요 꼴도 보기 싫지 꼴도 보기 싫는데 B 손잡고 어떻게 또 등기소 갑니까 확 해가지고 그래서 C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은 그걸 딱 잡고 본인이 단독으로 말소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거는 지상권인데요 이것도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 얼핏 말씀드린다는 것 같습니다만 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상권 설정되어 있었고요 A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당권 설정되어 있었고요 A입니다 A가 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이걸 누가 이제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진짜 이거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일인이 저거죠 같은 사람이 지상권과 저당권을 설정한다면요 통상적으로 저당권이 빠르고 지상권이 나중에요 원래 저당권과 지상권은 둘 다 부동산 등기부의 얼구상에 표시가 되잖아요 동부니까 순위보나니까 저당권이 1번 하면 지상권이 2번 해가지고 순위보나가요 한껏 차이를 지상권이 나중에 그런데 왜 이거 까꿀로 대지 까꿀로 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A가 지상권 설정할 때 저당권도 같이 설정했어요 저당권 이런 경우는 간과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통권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하고 이제 나대지니까 지상권 설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갑자기 보니까 저당권 말소시켰다 아마도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일부 갚았던 모양입니다 갚으니까 이거 말소시켜되 A 이 사람 채권자 입장에서 아 여보 이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담보 제공하면 또 나중에 말이죠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는데 또 지상권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 당신 비용이 그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냥 지상권에 살려 놓읍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상태 이것도 실제 성남지후방법원에서 있었던 그런 경매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보면 지상권은요 법원에서 직권에 의한 말소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뭐다 협의에 의한 말소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집행법원에서는요 나름대로 어떤 담당 집행하신 분이 대단히 대단히 학구엘이 높으셨던 모양입니다 이 사건에 말소기준거리가 어떤 거야 이거야 이 사건에 말소기준거리가 빨라 너죠 빨라 그럼 직권 말소 아니지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다 B라는 분이 입장에서 봐가지고 조금 낙찰받고 나서 이제 번거로울 수도 있단 말이죠 B는 뭐다 A를 찾아가가지고 저기요 지상권 말소 수리 한번 줘봐요 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상태에 A가 음 알았어요 하면서 성통추면 괜찮은데 A가 B가 말이죠 A한테 와서 지상권 말소 수리 좀 줘봐요 그러니까 입이 돼지 돼지 나오고 튀어나와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단 말이죠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채권에게 말하자면 1억 정도 되는데 아 이분이 말이죠 한 5천만 원 낙찰을 받았다 그럼 자기네들 채권에게 원래 1억인데 5천만 원밖에 회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남아도 5천만 원 결손 뚫어야 되는 거야 어 결손 뚫어야 되는데 뭐가 이쁘다가 B가 뾰레질러 와가지고 지상권 말소 수리 줘봐요 하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슉 주는 사람이 어딨냐 안 줬다 안 줘면 그때 B는 어떻게 하면 될까 봐가지고 이게 협의에 의한 말소 해가지고 줘봐 봐요 해서 A가 지상권 말소 수리를 주면 그때는 뭐다 등기부동본상 해제 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런데 지상권 말소 수리 줘봐요 그러니까 메롱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B는 뭐 지상권에게 도저히 걸려버려 그럼 어떡한다 지상권 말소 뭐 참고 소송 에 이어서 판결문을 어 말소한다 이때는 뭐냐면 등기부동본상의 확정 판결에 이하야 이런 식으로 해서 권리관계가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B라는 낙전을 받았습니다 대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했죠 그리고 소위권 이전 속도 등기 신청합니다 했어요 말소할 목록을 작성하는데 지상권 요거 있잖아요 이거 쓸 보시 선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소할 목록에 집어넣어봐 봐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직권 말소시켜주는지 협의 말소하는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경매계장 아닙니까 우리 이거 그 역할분단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할 거라 내가 똑스러야 되는데 저 담당 경매계에서 할 건데 그것까지 내가 괜찮아요 제가 간혹가도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막 배당표 작성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 막 다 강의하시는 분도 모르죠 저 이해가 안겨요 물론 배당표 작성도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모든 경매물건에서 배당표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작성하는 게 그래서 봐가지고 그냥 넣어봐요 저 말소할 목록상에 넣어가지고 개장이 아무 소리 안 하면 아이고 됐어 그럼 직권 말소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장이 여만큼 아이고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이거 찍찍 그어버리는데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차적으로 B는 지상권자 A한테 가가지고 말소서류 달라 안 되면 확 해가지고 말하지 그냥 소송에서 확정 판결로 말소시켜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전혀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런 지상권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지상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담보 지상권이라는 범질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담보권을 담보권 하니까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이죠 이게 저당권을 보좌해주는 게 보좌 이 지상권인 것이 여기 하나 또 하나 순수한 지상권 뭐냐 이게 순수한 지상권은 남의 땅을 사용수역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앞에 선순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상권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지상권자가 A인데 저당권자가 B입니다 저당권자가 경비신청했어요 이 지상권은 영원히 영원히 말씀 안 됩니다 사람 틀리지 않아 사람 틀려요 사람 틀리면 말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상권자 A 이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저당권보다 먼저 이 땅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먼저 권리 취득했단 말이죠 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 B가 경비신청했는데 뭐 하든지 말든지 이 사람은 뭐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지상권 설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그 땅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는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처럼 사람이 똑같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 그냥 슬퍼시 넣어보시고 넣어봐가지고 뭐 우리 지뢰짐재가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 아 내가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건 안 된다 안 된다 했지 제가 또 이게 이런 말씀대로 좀 대단히 성공합니다만 어떤 교과적께서 다른 유튜브 상에 왔다 갔다 하다보면 저도 유튜브 상에 다른 분들 강의하신 거 참 많이 봐요 구독심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지분 경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분 경매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순순히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고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아 이 양반이 막 입에 개거품을 물고 그걸 물고 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거 왜 더 가면 안 되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분 경매인데 이게 앞에 앞에 선순위에 최선순위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인 전세 보장금이 3억이 금액이 좀 컸어요 3억인지 4억인지 저는 막 이 양반이 막 안 된다 그런 말 영상을 보고 막걸로 튀어나와 버렸어 아 더 이상 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런데 봐가지고 그 뒤에 지분이 2분의 1인가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랬을 때 보니까 맨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상투적인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불가분 채무가 어쩌고 어쩌고 부진정연대 채무가 어쩌고 어쩌고 이런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상에서 이런 영상 채널은요 자기의 어떤 범죄 지식을 뽐낸 장소가 아니에요 이게 경매면 뭡니까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딱 들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 방송을 자기가 시청을 해보고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부진정연대 채무가 어쩌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3억을 인수해야 된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건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하야 참 이런 게 제가 사실은 다른 채널에 대해서 비판 비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다른 데도 경매 지식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또 나가서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 저 뭡니까 조회수도 얼마 안 되는 주제 말이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 보면 참 이런 걸 일반 저기 그 경매 지분 경매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아 그 채널 가보니까 그 선생님은 보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런 물건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쳐다봐야지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시라고 안정행 경매 tv 채널에서 영상물을 시청하신 분들만 그런 지분 경매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거 쳐다보셔라고 특히 나아가서 또 우리 가등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등기보다 먼저 앞서 전입신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안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그것도 들어가셔야 하니까 전세권도 선순히 들어가시고 일반 주거용 일반 물건 같은 경우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들어가시는 그런 경우는 뭐다 우리가 배당표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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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스런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분 경매에 대해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이때 배당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 없지요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낙찰 받으니까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나의 보증금 나의 보증금 받은 채권은 말이지 불가분 쪼갤 수 없어요 그래서 네가 비록 2분의 1을 낙찰 받았지만 나의 보증금의 3억이여 3억 다 돌려줘 했을 적에 이 2분의 1, 10분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알았다 일단 알았다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 뭐라고 하면 인정을 해줘요 그래야지 싸움이 안 일어난다니까 뭐라마라로 막 떠들져가죠 문소리나 싸움도 하잖아요 뭐라마라면서 떠들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돈 줘요 아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결국 뭐다 상대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상대가 누구지니까 임차인이 아니고 다 지분권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다른 유튜브 상에 다른 영상 채널을 보게 되면은 아 이건 아닌데 저도 그래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면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댓글 달고 뭐 이렇게 뭐 주접둘 필요는 있다 없도 없죠 그럼 나도 그런 거 봐가지고 저거에 또 들지 말든지 근데 우리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요 마인드 자체를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바꾸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봐가지고 소위권이 촉탁등기 신청하실 적에 말소할 목록상에다가 막 무조건 집어넣어버려요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판단은 누가 하는데 내가 합니까 경매개장이 합니까 경매개장이 하잖아 근데 왜 경매개장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을 왜 내가 고민하냐고 아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를 들면 그 오늘 저 가등기인데 또 집어넣기 옛날 그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부지방법원 사건에 있는데 중곡동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이분이 단독주택에 2분이 지분을 낙찰 받았어요 2분이 지분을 낙찰 받은 상태에 보니까 그 임차인이 대한력 없는 임차인이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그 물건 낙찰 받았던 분이 저랑 앉아서 일하게 하면서 야 그거 다섯 명 임차인이 있는데 대한력 없는 임차인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한력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낙찰자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인도 명의 신청한단 말이죠 인도 명의 신청을 안 하는데 6개월 안에 안 하면 또 명도 소송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시짤데없는데 자꾸 학원 이런 데서 주입시켜버리니까 정말로 액기서는 못 건드리게 맨날 실데없는 거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럼 말고 인도 명의 신청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한테 막 묻는 거예요 야 이랬을 거예요 내가 2분이 지분을 낙찰 그분도 모르니까 주택인데 2분이 1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분이 1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과연 저 사람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 명의 신청을 받아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럼 말하고 신경 쓰냐 중요한 것보다 2분이 1 지분 네가 받았잖냐 그럼 나머지 2분이 지분권자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치고받고 싸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임차인 죄를 쫓아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단 말이죠 아 그럼 자기는 해야겠대 그럼 제가 뭐라도 답한 줄 압니까 그럼 이제 동부지방법원 가가지고 그냥 인도 명의 신청해봐봐 그럼 그 얘기는 판단은 누가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안 돼 그렇게 막 감논을 박고 토론하면 답이 나오냐 담당법원에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동부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인도 명의 신청을 다섯 명 했어요 다 받아줍디다 법원에서 조사하다 그걸 잘 모르더라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얘기죠 그럼 자기는 한참 고민하더니 받아주더라고 근데 인도 명의 받아주면 뭐 할 겁니까 임차인을 쫓아내는데 쏟을 에너지를 그 상대방 타지분권자하고 어떻게 하면 확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도 에너지를 쏟아버내니까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지 그죠? 제가 틀린 말씀 했습니까? 저는 틀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요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먼저 채팅창을 뵙고 인사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일부 방송을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곽충건님 감사합니다 장완숙님 고공샘프동산TV님 마옹님 마옹님 댓글 하도 많이 달아주셔가 닉네임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마... 응입니까? 옹입니까? 마... 응... 마옹... 에리카님 맹자완님 또한 누구신가요? 이강이님 감사합니다 이명남님 필구님 나는나님 홍대희님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이야기님 박헌성님 민주지사님 최선영님 항상 감사합니다 박광용님 네 감사합니다 빠병님 폴님 그 다음에 에리카님 아까 말씀드렸죠? 이강이님 알카기대왕님 강성확님 아리수님 매죽홍님 나덕진님 치토스님 쇠수왕님 경미1순위님 둥글개 둥글개님 최현수님 감사합니다 이경식님 또 누구신가요? 김혜진님 강동열님 부부익선님 윤집님 어호님 그루메님 마마가쿵님 네 늦게 돌았어도 본방 사수하는게 중요합니다 아예 안 돌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죠? 리키님 그 다음에 시화호님 신인즐님 아이고 마마꼬쿠님 또 또 내일 제가 내일이 또 비가오니까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잔 또 사 먹어야겠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정아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이상 채팅창을 안 보고요 벌써 그러니까 아 우리가 1부 방송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말이죠 2부 방송에서는요 지금 제가 화면을 펼쳐놓고 펼쳐놓고 2부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등기의 이해가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와 보존가등기로 나눠진다 가등기의 배당여부 해가지고요 담보가등기는 금전채권이다 보존가등기는 순위보존을 목적으로 하기에 배당과는 무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어 2부 방송에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ну 좀 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